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이용한 거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동안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도내 영농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엔 처음으로 명절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올해 처음 선보인 추석 선물 세트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과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묶어서 3만원 이하의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제품 경쟁력과 함께 최근 관심이 높은 착한 소비를 전면에 걸고 선물 세트 시장 공략에 나선 겁니다. 사회적 기업부터 노인 일자리 생산품까지 사회적 가치 생산품으로서의 착착착을 이름으로써 선물 세트로 만든다면 도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물 세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방식은 인터넷을 선택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대형 마트 대신 코로나 이후 관심이 높아진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직접 판매한다는 전략입니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을 내걸고 개그맨 등 전문 진행자와 판촉전에 나서기도 합니다. 너무나 좋은 추석 선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뜻깊고 제가 함께한다는 것, 개그맨 윤석호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입니다. 농산물 판매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추석을 맞아 처음으로 농산물 온라인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농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농가나 영농조합이 만든 70여 개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비대면 직거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 판매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컨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경기도 산하 전문기관 세 곳이 힘을 함께 모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농민들이 직접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등 시설을 마련하고 통신판매업 등록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btb뉴스 박일국입니다. btb뉴스 박일국입니다. sopHeo